12월 30일 정민규 선수와 정석 선수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입니다. 정석 선수의 B44.1, 정민규 선수의 SX3 시작됐습니다. 자 이 영상은 증거자료로 활용될 영상이고요. 이제 서열이 여기서 정해지겠죠. 정민규 선수가 선두로 달리고 있습니다. 자 한 3, 4초 정도 차이 나네요. 어 많이 쫓아왔습니다. 역시 540 플레이 역시 무디로 540 플레이를 하고 있는 정석 선수 여전히 선두는 정민규 선수의 안정적인 주행으로 자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아 이때 다 쫓아왔습니다. 아 미쳐 지금 막상 막하와 거의 540 플레이 지금 6.5톤 모디 차량 가지고 540 플레이를 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. 자 지금 정석 선수 차량에서 삑돌이 나긴 했는데요. 아직까지 괜찮습니다. 데미지 90% 먹었고요.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이거 아 거의 이제 뭐 거의 막 가네요 전화 아 멘붕 상태에 정석선수 거의 멘붕상탭니다. 지금 정석선수 한 번 더 갔다오고 끝났어? 돌아봐 일단 내가 들어볼게 경기 끝났습니다 자 승자는 정민규 선수 자 패자는 정석선수가 되겠네요 자 위너 손 한 번 들어주세요 자 패자 반성주행 반성주행하고 있죠